두번째 팀 스타드의 승리자 팀입니다 김재호 친구 있어요?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스타드의 승리자가 김재호에요 손을 잃어서 이 팀으로 들어온 야야 하나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의 메탈리카 팀이고요 3강의 개비는 제 두번째 이태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메탈리카 팀이 뭐지? 이제 만찬을 해 슬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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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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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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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